안녕하세요 틴타임 사이언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관절 어떠신가요? 관절은 영어로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중관절의 과학 이건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영영풀이보다도 되게 해부학적인 신체에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영어와 한국말로 쭉 확인을 몇 개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자주 등장하는 단어치가 하나가요 hyper mobility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mobility라는 건 이동성이죠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hyper 영어에서 이렇게 hyper가 붙으면요 굉장히 과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평균과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를 hyper라고 하는데요 운동 기능이 과임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관절이 유연하게 너무 심하게 꺾인 테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hyper mobility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laxit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lax, laxity라는 거는 뭔가가 이렇게 루스하다는 건데요 이완이라고 하죠 근육의 이완 이런 어떤 신체와 관련해서는 이완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방종, 풀어짐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ligament가 되겠습니다 ligament는 인대 우리가 나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 뭐 할 때 그 인대 인대하고 힘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설명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ligament is 인대 in Korean and tendon is 힘줄입니다 네, tendon and ligament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좀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뭔가 조금 잘못하면 되게 배에서 막 신호가 오면서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rritable bowel syndrome 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bowel syndrome 이렇게 대장증후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자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라인 바이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me people can bend their fingers or limbs and seemingly impossible positions 우리가 뭐 circus라든지 꼭 서커스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끔 너 이게 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손가락이라든지 limbs 라는 거는 arms and legs 사지를 얘기하죠 이런 거를 갖다가 겉보기에는 되게 불가능한 어떤 포지션으로 구부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That's true We often refer to this unusual flexibility as double jointedness but physicians and researchers call it hypermobility or joint laxity 자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되게 특이할 정도로 유연한 것을 double jointedness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중관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나 혹은 이제 뭐 연구자들은 이거를 과잉 그 뭐지 모빌레티 증후군이라고 일종의 증후군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기능 과잉증 혹은 관절의 이완 증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In reality, having extra joints has nothing to do with this condition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관절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몸의 컨디션하고 상관이 있느냐 It's nothing to do with it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Is that the increased range of motion usually comes from the soft tissue surrounding the joints ligaments and tendons and the joints shapes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hypermobility가 일어나느냐 대신에 이제 그러한 이 렉스트레 조인스의 상황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뭔가 늘어난 범위죠 움직임의 범위는 보통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부드러운 조직인데요 바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대와 힘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과잉 운동 기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ligaments connect bones to other bones while tendons connect muscles to bones 자 이 차이가 나왔습니다 ligaments가 뭐였나요 여러분? 인대였습니다 인대는 뼈와 다른 뼈를 연결해주는 걸 인대라고 하고요 while tendons muscles to bones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는 힘줄이라고 한다는 거죠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걸 지칭하는 반면에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조직의 어떤 유연성과 확장성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죠 People with hypermobility often have looser ligaments which allows for an increased range of joint movement 자 그래서 운동 기능 과잉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대가 훨씬 더 looser 더 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더 이제 그 무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절의 운용 범위가 더 넓다라는 거죠 The body has many different types of joints from immovable ones in the skull to highly mobile synovial joints 네 우리의 신체에는요 여러 다양한 타입의 관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움직이지 않는 것 두개골 안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joints 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큰 이런 활액질 관절까지 다양한 유형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Among these the ball and socket joints and the shoulders and hips are the most mobile 자 그리고 가장 움직임이 이제 유연한 것이 뭐냐면은 일명 ball and socket joints라는 건 절구 관절인데요 이렇게 절구 같은 이렇게 통이 있고 여기다 이렇게 절구를 찢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ball and socket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명 절구 관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어깨라든지 우리가 고관절 그 엉덩이 부위에 있는 절구 관절이 가장 움직임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Some people with hypermobility have ball and socket joints with shallower sockets increasing their mobility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런 절구 관절이 이 socket 부분이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얇다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깊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운동성을 더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hypermobility can also result from the physical shape of the bones 자 이 두 번째 또 다른 또 다른 이유는 이 뼈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 shape이 우리가 elbow joint라는 건 팔꿈치가 되겠죠 팔꿈치 관절은요 괄고리 모양의 형태를 된 뼈 일명 팔꿈치 머리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humerus라는 거는 상왕골되어 있어요 위 팔뼈인데요 거기에 있는 groove에 근데 이 alacrion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홈에 딱 맞아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groove라는 거는 이렇게 홈을 얘기합니다 길게 파인 홈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 홈에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는 팔꿈치 머리에 괄고리 형태의 이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들어가는 olacr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죠 if this hook is small or the groove is deep 아까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괄고리가 좀 작거나 혹은 그 파인 홈이 깊은 경우에는 it allows for increased extension 결과적으로 이 확장이 더 증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sometimes leading to the appearance of hyper-extended elbows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팔꿈치처럼 겉으로 보이게끔 일어나는 결과를 준다라는 거죠 research indicates a genetic component to hyper-mobility 또 연구에서는요 뭔가 유전적인 요소를 이러한 운동 기능 과잉증에다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with identical twins more likely to display hyper-mobility than fraternal twins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identical twins 이란성 쌍둥이는 fraternal twins 인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이 이란성 쌍둥이 보다 보다 더 운동 기능 과잉증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moreover hyper-mobility tends to diminish with age and varies across different populations 자 그리고요 더욱이 이러한 이 증세는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뭐 이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다른 인구집단 사이에서 다양성을 띄게 되는데 with higher prevalence in women and people of African, Asian and Middle Eastern descent 자 무슨 얘기냐면 different populations라는 거는 여성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계 중동계 사람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Interestingly, studies have linked hyper-mobility to various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거기다가 이게 그냥 단순 유연함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운동 기능 과잉증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For instance, being double jointed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for asthma, irritable bowel syndrome, and other disorders 네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걸 또 보면은 Double jointed 는 이러한 위험성이 되게 크다라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asthma is 천식 우리 아까 이거 배웠죠 관인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다른 질환들과도 연관이 좀 깊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좀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Hyper-mobile individuals are also more prone to anxiety with a heightened brain activity in related areas 또한 이렇게 운동 과잉에 그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 증세의 경향이 더 강하고요 그런 경향이 크고 또한 굉장히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anxiety가 더 일어나는 경향이 크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 과잉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여러가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과 다른 증세와 연관성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거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줄과 인대가 영어로 뭐였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순이 달라서요 힘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대는 이 부분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Ligaments is 인대 and tendons is hindered 힘줄은 muscle과 bone을 연결하는 반면에 Ligaments는 뼈와 다른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Bye-bye